미국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 중 하나로 그 결과가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었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며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의 표심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를 방문해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리 카운티는 대선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며 베레더로 불리는 지역 중 하나로 대선 결과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헤리스는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를 발표하며 흑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낙후 지역 기업가들을 위한 대출 지원,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흑인 운영 기업의 산업 접근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위치한 오크스에서 경제를 주제로 한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바이든 헤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여러 차례 유세를 펼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헤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의 결과가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주는 셰일가스 산업의 중심지로 트럼프는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하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헤리스는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셰일가스 산업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중산층과 노동자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과거에도 대선에 승부처 역할을 했던 주로 2008년 이후 이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는 각각 이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의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이 이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헤리스 부통령은 인종적 다양성과 사회적 기회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2016년 트럼프의 승리로 공화당이 이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승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이 지역에서 벌어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